사실 아까 경전 말씀에도 있었지만 저 사실 요즘 한 2주 동안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가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는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이러면은 그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고 막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정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경우처럼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주변이 나를 화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내가 화가 났는가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나 스스로 때문이다 라는 답보다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스님? 물론 이제 화를 혼자 가만히 방 안에서 이렇게 두었는데 화를 내는 모습 내가 나한테 화를 막 일으켜 내는 모습보다는 어쩌면 관계에서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정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기에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또 그리고 그 오해의 사실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설명도 시키고 싶고 또 따지고도 싶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난 것이다 그래서 화를 낼 때는 도덕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 우리는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그 화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날 때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나는 화를 내도 돼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화를 내야지 그야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성이 확실히 들었을 때 화를 내는 경우 화를 낸다는 건 화를 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더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표현을 할 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어쩌면 주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는 경우 우리 정상윤 과장님처럼 그것을 마치 비유를 들 때 저렇게 하죠 그 사람이 저한테 옆에다가 한 10년 마른 장작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고 덤으로 이제 한 1년 말린 바짝 마른 볏짚단을 이렇게 쌓아주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뭘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성량을 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이죠 이제 모든 요소는 갖춰져 있습니다 마른 장작, 마른 볏짚, 손에 성량 자 보통이 우리의 삶을 받으면 바로 어떻게 할까요? 성량의 불을 붙여야죠 붙여버리죠 자동이죠 어 그래 장작 갖다 줬구나 어 볏짚 갖다 줬구나 좋아 나는 바로 붙여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표현도 있지만 상대가 내 마음 안에 성량의 그것을 주놓고 상대가 그렇게 불을 붙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있는 그 화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날순위의 요소를 줄 수 있어도 정작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너의 것이다 너의 자신이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이 성량을 지워주더라도 여기에 불을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 장작을 갖다 준 사람의 목도 아니고 볏짚을 갖다 준 사람의 목도 아니고 결국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만약에 불을 붙이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 타느냐 그 사람은 안 타고요 그 사람이 갖다 준 장작만 타고 그 장작에 의해서 타는 건 누굴까요? 스스로겠죠 우리 스스로만 활활 타버린다는 거죠 장작을 많이 갖다 줬으면 많이 오래 타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그래서 화라는 것이 내고 나면은 허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상대는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원인이 이랬으니까 넌 화를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은 스스로라는 것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오해하고 음해를 한 그 장작과 나무가 있을지라도 결국 감정에 있어서 분노심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